어제 휴식일이었잖아요 뭐 하셨어요 두 분? 밥 먹으러 갔다 왔어요 어디 갔어요? 잼스테이크 어? 어디? 여기서 차 타고 한 3분? 택시 타고 3분? 호텔 앞에 바로 도로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지나가면 야자수 하나 있는 데 있어요 스테이크하우스라고 있는데 잼스테이크하우스 철판 그거든요? 앞에서 해주는데 잼스테이크하우스 7,8천원? 7,8천원이면 좀 많이 비싸니까 저희도 와서 한 번? 많이 가면 두 번 정도 다른 건 또 맛집 있어요 담보라멘이라고 있어요 라면집이요? 와 고기 진짜 1등이에요 니찌란 라면보다 더 맛있어요 옛날에 제가 2차날 먹으러 나가까지 버스 타고 나갔었거든요 와 우리 최고의 비주얼 담당 어? 검은 선수 궁금했던 거 있어요 어떤가요? 그 지금 서준 선수 유니폼 입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? 저 캐리어가 없어요 네? 캐리어가 미화 자켓 안 와서 배 타고 오고 있대요 제 거랑 정빈이 형 거랑 우현이 형 거만 없어요? 안 왔어요? 네 언제 온대요? 일주일 좀 넘게 걸린다고 일주일 좀 그럼 옷이랑 어떻게 해요?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김캡틴 인터뷰 했어요? 네? 김캡틴? 어? 캡틴 누구십니까? 김캡틴 저기 김캡틴 인터뷰 해요 빨리 재정 선수? 아뇨 아뇨 저기 치찬해요 어? 네? 캡틴? 아니요 캡틴이라는데요? 네 진짜 캡틴이에요? 여기서만 직접 하겠다고 한 거예요? 빨리 가요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고등학생 때 주장이셨잖아요 그것도 강제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걸요 누가 제일 말 안 들어요? 아직은 없습니다 본인의 리더십이 좀 어떤 거 같아요? 옆에 지역의 양이에요 자기보다 키 크면 다 죽여요 다 죽여야 돼요? 다 죽여야 돼요 오케이 아깝다 성인이 있었어야 돼요 성인이 형이 더 죽이죠 그래 더 쎄가게 뮤직비디오즈 뮤직비디오즈 네 익혀주세요 노래 역광이라서 아쉽습니다 아니요? 네 감성? 네 축구 좋아하세요? 축구 좋아 좋아 어느 팀 좋아해요? 맨체스코 스피 그럼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? 제크래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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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리폰도 있어요 오오 지금 대기하고 있는가요? 안녕하세요 그냥 스케줄이 달라가지고 왜 스케줄이 다른가요? 곧 호주 가가지고 호주 스케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케줄 괜찮지?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 맞지? 네 누가 시켜줬어? 스케줄 크으 진짜 확실하게 올라올 거 같습니다 호주 가면 진짜 뭐 먹고 싶어? 네 먹고 싶은 거 있어? 네 없어? 다 졌습니다 응 나도 돈이 없어 어? 이게 뭐죠? 코카요 코카요 코카 닮아서? 아니요 그럼요? 그냥 귀여워가지고 코카 좋아해요? 네 제 에어팟 케이스를 코카 직접 요청한 거예요? 네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오오 항상 이렇게 할 거예요 트레이드 마크 오 이제 코카가 트레이드 마크 네 그쵸 제 생일이에요 오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내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내 생일 축하해요 오늘 내 생일 축하해요 내 생일 축하해요 야 지금 케이크 만드는 거예요? 네 수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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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지금 뭐하네 둘자 누가 들래 제가 들게 생일 축하해요 야 야 제가 들게 이거 보태 보면 뭐해야 돼 통 떼고 내 무너졌잖아 시현이 형 때문에 다 모르겠다고 야 예고패널 나가기 한 번 좀 짧게 쳐봐 오우 우리 방금하지마 어쩔 줄 모르겠지 빨리 쳐야 될 거 같아 빨리 쳐 형 빨리 쳐 가자 오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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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도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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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준비가 뚝 빠진 춤인데 예고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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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승원 홍보원 이따 뒤에서 따라쳐라 홍보춤 야 배워야 가서 빨리 배우지 그렇게 하잖아 바로 홍보원님한테 끌려간다 오케이 갈게요 고고해 옆방도 괜찮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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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중국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다음거 뭔데 황동래 전소미 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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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로 사줄라 그래 사줄라 그래 하하하하 야 너 뭐야 넌 하지도 않아서 얻어먹을라 그래 해 해 뭐야 사줄게 상상자 해줄게 몰아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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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지면 내가 하나 사줄게 혼자 또 사는거잖아 왜요 왜 하자 재밌게 하자 재밌잖아 아 진짜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이거 몰빵이다 오케이 오케이 야 먼저 오케이 얘들아 얘기가 지난다 얘기해 잘 마시겠다고 여긴 사람 어 이거 이기만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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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타야 낚이 던져 아 나 한번 안 돼 안 돼 그거 먹지 낚이 던져야돼 세게 됐다 어 잘 먹었 하하하하 하하하하 표정이 진심이 없네 표정이 진심이 없네 표정이 진심이 없네 잘 먹게 자 우중이 우중이 하하하하 주EC 바비바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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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비바 바비바비바 바비바비바 보비바 ب ins 염 항住관 손가리 보 Farm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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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tran 아아악! 아니? 아니? 방주인 아니에요? 네 아니 이게 뭐예요? 왜 여기 거기서 와요? 아니요 잠깐 놀러 가 있었죠? 방주인 여기 있는데요? 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이게? 안녕하세요 네? 아니 이게 뭐예요? 아니 제 방인데 네 언제 일어나야 될 거 같은데? 아니 아니 편하게 있어도 돼요 편하게 있어도 돼요 루트가 없어요 서준 선수였잖아요 서준인데 가갖고 다 온 잤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? 깨끗해 보인다 해요 아니 정은 원래 깨끗해요 어 진짜요? 반초! 중분도 올라오는 거 저는 방 소개 한 번 해주시죠 제 룸메이트 이거 놓고 갔어요 서준 선수잖아요 호러민 오 형제를 아 이거는 저 약 와 원래 비타민하고 이거 뭐 챙겨 먹는 거야? 비타민 그다음에 저거 뭐지? 그 칼슘, 마그네슘, 오메가3 아 하시는데 이렇게 챙겨 먹어야 덜 피곤하죠 조금 조금이라도 덜 힘든데 그거 따로 한국에서 챙겨온 거 없어요? 이거 태블릿 껍치대 오오! 원정 필수품 오오! 와 뒤에 스티커 이거 뭐야 이것도 걔가 다 붙여놓고 갔어요 제가 제가 듣기로는 정우 선수가 후배 선수들이랑 친하게 잘 지낸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건 되게 좋게 해석된 거 아니에요? 저랑 같이 방을 돌아보면 알걸요? 제 남은 후배 선수 방은 정우 선수가 한번 털어 줄 수 있을까요? 네 제가 그 잠시만요 동재방이 어디지? 황동재 황동재 뭐야? 동재 어딨어? 동재형 제약형이랑 같이 방이에요 어? 동재형 동재방 어디야? 저기 여기 있네 아 예예예 예예 거부하면 방 강제집행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들어갑시다 아니 왜 왜 강제 압수색 하기 전에 오오오오오오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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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동재방 먼저 승헌은거 없으세요? 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재미없어요 어차피 뭐 없습니다 아니 뭐 나 아무 말도 안했는데 뭐 숨겨놓은 거 있어? 아 저 없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고 이렇게 어디가? 뭐가 깔끔해? 지금 이거 빨리 이게 깔끔해? 빨리 빨리 진짜 형 그니까 제가 제가 방 기가 막히게 털어드릴게요 응 아니 왜 자꾸 쫓아내는데 뭐 숨기는 거 있냐고 아니 없다니까 승헌이 방으로 들어가 승헌이 방으로 들어가 무슨 거지? 워싱씨 안 찍으면 형이 핸드폰에 있는 영상 3팁으로 날아간다 준비됐어? 와 야 잘생겼다 야 잘생겼다 야 잘생겼다 폿대가 너무 높은데? 야 그거 한번 찍을까? 뽀비뽀비? 안돼요 라파 운동회 때 다 노래 시킨다 오이 카메라 터졌잖아 나 못 때리잖아 아니야 내일 이거 줄 거야? 아니야 연습 중 연습 중 이거 약간 이렇게 절동함이 없어요 야 빨리 가자 승헌이 쉬어야 돼 형 밖에 없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내일 찍는 걸로 알고 있어 건우야 형들 잔다 잘생겼어